1. 2. 3. 3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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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입니다. 오늘은 프라이데이입니다. 한주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. 그러면서 저희가 또 여행을 떠나봐야죠. 여행을 떠나봐야 돼요. 오늘은요 우리가 보통 여행 가면 숙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 너무 많죠. 근데 꼭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. 대부분 참아요. 참아요. 안되는데. 이제 배워서 얘기할거에요.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오늘 같은 상황은요. 뜨거운 물이 안나오는 상황. 어머 큰일이네. 하필 또 겨울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. 여름이면 그나마 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. 만약에 겨울이거나 조금 쌀쌀하다 이러면 또 문제 될 수 있어요. 배워놔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사실은 뭐 저는요.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따뜻한 물이 아니면 좀 샤워하기 힘들잖아요. 맞아요. 요즘 그렇죠. 네. 자 그러면 일단 미션 공개해보도록 할게요. 미션 공개. 공개. 오늘의 미션. 미션 1. 뜨거운 물이 안나와요. 미션 2. 10분이 지났어요.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이것만 외우면 될텐데. 이게 또 은근히 생각 안나죠 그거. 아무리 생각해도 안나네요. 그래도 일단 가보겠습니다. 틀리면 누가 뭐 접어먹나. 그러니깐요. 틀려도 고고. 숙소에 들어온 저는 여행의 피로를 빨리 풀고 싶었죠. 그러기 위해서는 얼른 씻고 푹 자야되는데. 아 뭐지. 뭐. 아유. 왜 계속 차가운 물만 나오는 거야. 안되겠다. 프론트에 전화해야지. 헬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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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지금 뜨거운 물이 안나오는데. 쏘리. 아. 아. 마이 룸. 어. 노 핫 워터. 오니 콜드 워터. 콜드. 콜드. 인. 인. 요 룸. 룸. 오니 콜드 워터. 오니 콜드 워터. 오니 콜드 워터. 네. 예 수. 오니 콜드 워터. 오니 콜드 워터. 어. 요 룸. 오니 콜드 워터. mammals 기다리긴 뭘 기다리긴 뭘 기다리긴. 오케이. 뜨거운 물 안나온지 십번이 지났다고요. excuse me. 어. 텐 미니츠 페스트. 노 핫 워터. 나 얼어 죽어요 10분이 빨리? 네 뭐라는 거야? 뭐라는 거야? listen, listen okay, it's going to be easier I'll send someone to your room 네? I will send someone to your room 어쨌든 기다려 볼게요 No hot water입니다 okay, sorry sorry, goodbye bye, bye 아이고, 추워